저희 퍼플백이 지금 저희 사진이나 영상들 많이 많이 찍어가지고 다양한 데 올리셔도 되니까 지금 마음껏 찍어주세요! 라연님부터 이제 한마디씩 할까요? 네? 한마디? 소감! 여러분 여기 안 추우세요? 춥죠? 추운데 저희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날씨 너무 추운데 혹시 밥은 드셨나요? 안 먹었어요? 왜 밥을 안 드셨나요? 왜 안 먹었어요 지금? 오늘 공연 재밌게 보시다 가시고요 끝나고 맛있는 밥도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저희 퍼플백 처음으로 동대문에서 공연하는 거잖아요 저희 열심히도 하고 이제 이쁜 모습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 저희 인스타나 네이버에 검색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한테 한참 한마디 그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집 가서 감사합니다 집 가서 집 가서 밥 먹고 추우니까 비타민도 꼭 챙겨 드세요 알겠죠? 네 고마워요 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소중한 친구들이나 가족분들이랑 따뜻하게 연말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요 저희 퍼플백의 첫 데뷔곡인 크리스탈볼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아시나요? 크리스탈볼은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드림라인이라는 곡과 다르게 되게 밝고 통통 튀는 귀여운 곡이에요 저희 퍼플백 무대 마지막으로 모시면서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에 또 퍼플백 다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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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네요 아프라 나야?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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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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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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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